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개인 방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주년 확장팩으로는 새로운 던전이 나왔죠. 이 영상은 제가 이 던전을 처음으로 완료하는 영상입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로즈 양님도 트위치 방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떠있는 링크를 한번 들어가세요. 그리고 팔로우 파트너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던전을 완료하면서 가장 부유한 망자이라는 업적을 위해서 필요하는 메시지도 다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찾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영상도 도움이 될 거에요. 안녕하세요. 응. 뭐라고 해야지?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이 속 어색하죠? 데스티니 스트리머 데스티니 스터디벙 네. 스트리머 로즈 양입니다. 페이치에다가 로즈 양 치면 나옵니다. 주로 하는 게임은 데스티니라서 나이스. 다른 게임도 가끔 하고요. 데스티니 언제 시작했어요? 데스티니는 언제 시작했어요? 데스티니 1도 하셨어요? 처음부터 1은 아니고 2. 1은 안 했어요? 2부터요? 네. 그 포세이크는 그니까 저희 한국에 왔을 때 거의 초반부터 아 그냥 PC로 시작했어요? 아니면 네 PC로 아 오케이. 어 레벨 603? 어이구. 아 아니에요. 이거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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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에요? 오케이. 네 버그 버그 여러분이 이거 이미 깼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어 어제 깼습니다. 아 오케이. 나이스. 저 아직 안 깼어요. 아 전 죽을 거예요. 아 예 처음인 것처럼 하죠. 네. 버그 그럼 갤라헌 받으셨어 받으셨어요? 예에스. 네. 어때요? 어 아직은 음 제가 자세히 안 써봐서 아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안 해봐서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빼지? 근데 이제 네? 혼자서 쏘기에는 좀 그렇고 같이 이제 로켓을 들어야지 적용되는 효과가 있어요. 응. 그래서 혼자보다는 활약팀으로 로켓을 쏘는 게 좋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그냥 갤라헌 없어도 그 로켓 효과가 다른 로켓 발사기에 추가될 거예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중민지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효과인지 전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저희도 아직 안 모아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이거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동굴? 이건 앵그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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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몹이 나오면 이제 쓰러트리면 앵그렘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건 데스티니 1에서 아주 유명한 동굴이었어요. 아 루트 캠이반도 루트 캠이비 mission 여기 지식 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 충전되지 않은 엔그램이 많아요 여긴 큐 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긴 활동? 네 음 너무 오래하면 약간 드러기보긴 한데 처음은 괜찮아요 몇번 뭐 보통 활동이죠 보통 그냥 받고싶은 무기 아.. 뭐 받을때까지 애들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죠? 응 그냥 거기 나오는 배틀라이플은 그 타령소드 너무 좋아 헤일로무기 헤일로무기 너무 좋은거 같아요 네 헤일로를 안해봐도 모르겠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요? 어디? 베라 있는데 아 이건 업적이에요? 아니면 무슨 네 그.. 업적이에요 갈라홀은 없죠 스킨조는 업적이에요 아 맞아 이거 슬프라던데? 아 이거 슬프라던데? 네 어디? 여긴 없죠 네 여긴 없죠 다음으로 아 슬프라던데? 아 슬프라던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던데? 나도 해야돼? 차라리 예언을 하겠어요 예언을 한 번 더 들었지 이거? 하이파이브? 아니 어색하게 아 그러니 하이파이브? 저희 뒤에서 하이파이브? 자기소그처럼 다 아 쏘리 쏘리 우리 어디로 가야되 아 여깄네 한번 해보시죠 아 이렇게 됩니다 하이파이브 데스티랩이 좀 여기 데스티랩이 좀 많아요 트랩이 여기도 데스티랩 아 여기는 아 밟으면 안 되죠 네 하고 요 위 어 나 앞까지 들어와서 큰일날뻔했네 날라갔어 잠시만요 하지마시고 저 밟으면 안 돼서 저 밟으면 안 돼서 저 밟으면 안 돼서 요 요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아니요 다 있던 점프로 돼요 거기 올라가야 돼요? 업 저기? 네 여기 업 네 업 저기 업 저기 있어요? 오오 이 친구 누구 누구지? 우리가 해냈다 천리품의 근원을 찾아냈다 방 하나는 부숴 방하고 약해 보여요 그 안에는 엔그램과 미광시가 천장까지 쌓여있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이게 뭔가 뒤로 가는 거 같은데 저 수호자가 여기 와서 저 수호자가 여기 와서 여기 먼저 네 어 좀 온 이제 어떠한 플레이어에 대한 기록인 거 같아요 음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오우 그래서 저기 까지 가야됩니다 떨어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오우 저도요 그리고 거기도 테스트해고요 역할 축제 에헤헤헤 헿헤헤헤 어 어 어 어 너의 장인 밑에가 주인공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아니 저기 아 아 아 아 여기 아 어제 다른 분이 뭐.. 네? 아.. 네? 네? 아..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아니.. 저기.. 저기.. 아아.. 아.. 이렇게.. 아.. 아.. 나도 어제.. 다른 분이.. 하는 거 그대로.. 어? 안 돼! 오! 알았어! 오케이,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이제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여기가 열립니다. 올라가야 돼? 알았어. 뛰어요! 뛰어요! 내가 문 열었잖아!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이걸 묻는 사람을... 버리네. 여기도 무슨... 그게 재미라고요. 아, 이거 어디였더라, 광영이? 왼쪽에. 네, 바로 뒤에. 하지마. 거기였나요? 그거 맞나? 아니요. 거기에 로제님 있는데 맞아요. 아, 저거. 아, 안 왔어. 아, 헷갈려.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잠깐만요. 어제 저희가 스티어하는 거 봤더니 1시간 10분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한 팀은... 어, 나 밟을 뻔했어. 밟을 뻔했어. 아, 저거. 아, 저거. 괜찮아요, 여기는. 아, 저거. 아, 이 안 괜찮네. 아, 저거. 하고, 잠시만요. 업적. 네. 업적? 거기 업적 있어요? 네. 아, 저거. 어, 어. 점퍼가 개쳤다.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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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만이 아니야 아 이것도... 아 오케이 아 여긴 무슨 교실 있네 네 그 빨간색 녹색으로 바꿔야 될지 않을까 싶어요 화면 이제 열리고 이게 각 저 공간 안에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요 왼쪽 두 번 또... 어떻게 바꿔? 대북과 대북과 여기 저기 있어 몬스파가 나와요 아 뭐야 아 뜨거 말하려고 했었는데 죽겠어요 죽으니까 생각났어요 잠깐만 사용했어 오 오 아 이게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문 여는 걸 오 나 설명해 이것 때문에 실패할 것인데 우리 쪽에 나 어? 어? 웨잇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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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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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있는데 죽네 반대 있는데 바닥 조심하세요 하하 하하 해서 이쪽으로 하하 하하 어휴 오우 비 활성화 오케이 이 위로 올라가서 활성 활성화 그러면? 저를? 활성화 시도가? 그리고 여기 이쪽이 없죠 어우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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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아야 돼 다시 나가야 돼? 네 여기로 나가서 아 죽으러 죽어요 네 살릴게요 또 살릴게요 아 나 칼탄이 없구나 아 저 떨어졌어 괜히 일이네 어디 가요? 반대편을 떠먹어야 돼 그러면 이거 문이 수고자가 쓰러졌습니다 여기까지 가기에는 되게 모른데? 어? 반대편을 문 열어줄까요? 열어보세요 편하게 오시려면 아마 조작을 해야 될거에요 오우 저쪽 반대편에서 조작을 하시고 오케이 나 칼탄이 없어서 더 떨어졌어 잘 지릴게요 어 필요를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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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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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역 verső 으음 아 어? 음 오늘 여기서 아아 잠깐만 이거 활성화 시키는거 있을텐데? 이거 활성화 시키는거 있을텐데? 비활성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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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이다 오우 빌리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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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대충 뭔지 알겠어 아 근데 내 문 나중에 쏘라 해도 어떻게 해 하고 요걸로 작동을 여길 작동을 하면 어디? 여기 작동을 하면 이제 저쪽이야 반대쪽 말하는거죠? 네 반대쪽 가자 그럼 아니 뒤에 귀찮게 하네 진짜 너무 멀어 어 어 왜이 아 거 높여네 까비 잠깐만 이거 아라 하고 여기 업적이 있어? 아 이거는 무슨 네네네네네 이거 하나 할거야 여기입니다 나이스 우리 어디로? 거기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네 저거 활성화 시키면 이제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로켓을 들고 있는 몰락자를 나올 때까지 좀 잠 못 사면 노란색 목이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네 상자 있어요 상자 있어요? 오 그렇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 네 네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밟으면 이게 저기 좀 내려갈 거예요 오 한 번에 오케이 오 샷단 노이즈 칼 주네 네 도사 64 아까 몇 번이었어? 아까 1번 했었어요 아까 1번 했었어요 아 전 진짜 전부 못해요 지금 1번 열렸어요 아 알아서 열린다고 1번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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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어 이번이 연락포? 나 초록색이에요. 오 마이 갓! 소각 반달. 살렸어 대박. 오! 적경이 템 받았어. 오 나이스. 로제니터를 들고. 이걸 들고. 이제 4번으로 가야돼요. 이거를. 멋있네. 이게 앞으로 몇 번 날꼬? 트램이 나와요. 네. 인디에나 전스처럼요. 안 나오죠? 이제 안 나와요. 한 번만 나와요. 아니 나는 안 돼. 그냥 멍청이 나는. 나올 때 여기 옆에 숨어있으면 돼요. 아하. 배라님 좀 빨리 말해줘요. 하하. 나 어제 너무 피곤해서 내가 뭐라는 줄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하. 그리고 이쪽에.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데스 트랩 있어요. 파이팅. 트랩. 트랩. 트랩 있어요. 점프해서 가야돼요. 오케이. 로켓은 밖에. 밖에 두고 줘야 돼. 아. 우와 이거지. 아 여기. 오. 어떻게 다 이거. 오. 뭐였지? 틀냐고. 그러면. 지금. 6개. 볼게요. 나 또 중간에 빼먹는 거 없나? 지금 6개. 네. 맞을 거야. 위에서부터 6개. 여기. 네. 맞아요. 여기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로 가시면 되는데. 와. 여기로 가. 음. 오른쪽으로. 아. 나 쏠베기는 절대 못 보탈 것 같아. 여기도 무슨 업적이 있을까? 거기? 아마? 응. 저 아마 이제. 갈아오른 총매제? 할 때 나올 거예요. 아. 아. 진짜요? 근데 이거는 왼쪽으로. 아. 깜짝이야. 아. 진짜. 해 진짜. 해 진짜. 해. 해. 진지. 아. 하하. 하하. 이제. 첫 버스. 첫 버스? 버스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처음에 입고 들어오실 때 저 수정 채우는 거 기억하시죠? 음 수학 수정까지 시작해버렸네? 저거를 채우면 보스가 이제 면역이 풀려요 오케이 근데 이제 면역을 풀리려면 그 앵그램을 먹어야 되는데 아까 로켓 쏘신 거 보셨죠? 응 그 로켓이 저 위에 이제 로켓 쏘는 몰락자가 나올 거예요 아 오케이 쓰러뜨리고 로켓을 죽인 다음에 이제 양쪽에 그 로켓 쏘는 이미 있어요 그거를 맞춰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yes 께세장님 몇 스톱이 충전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해요? 전 룩 있어요 어 어 빠바바 어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중앙 위에 네 됐어요 어 안됐네 그거 충전해서 쏘시면 편할 거예요 네, 디모아가지고 혹시 옆에 디버프 있으신가요? 어.. 아니에요 그거 카운트다운 끝나면 죽어요 예 오후가 힘이 세네요 최대한 모아서 가볼게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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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아직 비난력이 있네 네 수정을 다 채워야 돼요 아아 뭐 uros 수정 단 아 왼쪽에 버프 뭐 틀릴 것 같은데 무슨 버프 받아야 돼요? 어? 아니 아니 아 됐다 뒤로 갔어 딜패 아 잠깐만 나 이거 못 먹었다고 탈수래 깜빡했다 아니 잠깐 너 먹었지 않아? 화이팅 어디야 야 공물 먹었다는 생각 다시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 조심해야해요 너무 맛있어 다시 몰랐자 로켓.. 됐어요 열어주세요 열었어요 오 들어가 한 30개 정도 넣었던 것 같은데 지물의 짐.. 그 무슨 딥버프에요? 네 그걸 수정 수정에 갖다 대는 거에요 더 있는데 오시면 아 거기로.. 알았어 알았어 여기에서 갖다 대고 있으면 아 없어 네 오! 그러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에요 네 반대편 열어둘게요 네 나이스 파워단 좀 드랍 뜨면 좋겠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에그 1패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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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또어머 어허 오이 갑자기 돌아다니고 있네 끈 압션을 열었게요. 네. 으 으 으 으 아 이거 홍보소스 반납 하면 될 것 같아요 으 으 아 아 너무 부럽다 치우자 으 으 조심조심 아니면 너무 반대편 해야 돼요 이거 홍보소스 이거 얻을 것 같은데 반대편 열랐어 한 번 더 으 아 이거 계속해 줘야 돼요 이거 됐어요 아 제가 이걸 잘 살려먹고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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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반대편 아니 앵글이 떨어지니까 진짜 격이 떨어진 것 같잖아 설레게 형 이번에 반대편 저 딜패 저 딜패 안 돼 딜패 안 돼? 아 딜패 안 돼? 아 딜패 안 돼 아 딜패 안 돼? 아 1에 1에 딜패 아 1에 1에 딜패 네 아 지금 아 지금 아 보지 말아 손으로 가 로켓 하나 날렸네 7거리 에 오 거미야? 아, 아니 거미래. 투우사면 그건데. 그.. 입시다. 완자방에 원투펀치인데? 완자방에 원투펀치? 투토크 조작성 결장 아슬레 어.. 없죠? 네. 어디? 여기? 요 안으로. 아, 여기도. 이거? 어? 아니, 여기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하라? 음.. 무덤처럼 조용하다. 나와 술과 근철이 풍뿐. 음.. 어, 나 이 벽에 붙어있는 거 진짜 징그러워. 싫어, 싫어, 싫어. 사개비. 싫어요. 여기. 이거 데스트트랩. 이거? 오케이. 네, 데스트트랩. 여기서부터 신나.. 신나는 거. 재밌는 거. 준비. 아, 이거 어딨더라?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오오. 어딨어요? 그거 A, A 표시에 있는데. 그거.. 땡 누르는 거 어딨더라? 그거 그냥 시간 연장? 시켜주는 그거라서. 뭐? 한 번 돌려야 될 거 같아. 시간이 안 돼. 네. 돌릴게요. 했어요? 네. 진짜 이거 항전 없이 필수다, 이거. 진짜.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연장했어요. 아, 아니. 어, 계속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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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잠깐만. 안 다 했어요? 네. 아, 이거 중간에 다 했나보다. 이거 진짜? 안 될 거 같은데? 아, 이거. 아, 지금 연장하는 데까지 왔는데. 까비. 저도 이거 위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가물어가는 건데. 숭매제야? 아냐, 숭매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하나 있는데? 네. 오른쪽에 한쪽이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나 오른쪽에 왜 안 보이냐? 왼쪽. 왼쪽이 내 거옌, 오른쪽이 여기 안 보이냐. 오른쪽. 거의 좀 가까이 붙어 있어요. 시작. 시작할 때 될 거 아닌. 연장? 챔피아상? 잠수가 헬스가 너무 약해요 오케이 연장 저기요 잠깐만요 으으으 몰랐다 얘들아 아 나문디 아아 오멘쩌 왼쪽구나 이거 시간 안될거 같은데 빠진다 그건 달리 아 아 아 아 제가 먼저 달리고 연장 좀 해주실래 한번? 네 연장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살짝 왼쪽에 아 뭐 바로 다음거 네 아 듣기 싫어 왼쪽에 눌러주실래? 아 네 눌렀어요 네 아 다운덱 있다 다운덱 네 눌렀어요 오케이 왼쪽으로 가야돼 왼쪽 왼쪽 포털로 가야돼요 왼쪽부터 오케이 Judge이 연장했어 나이스 오오오악 나이스 갑오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왜.. 맛있고 낭놈 오 여기 앞이네 이거 무슨 해골이에요? 네 해골이에요 저거 위치 말면 탐색을 할 때 죽겠다 어 이거 약간 그 리파이어던 레이드의 그런 히그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섞였어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내려가면 안돼요 내려가면 안돼 여기 있어 여기 거기로? 예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여기 있어요 나이스 이제 가시면 돼요 나 아래로 오케이 아래로 이거 맞아요 우이이이 에이 아 아 그래서 여기 날라가 안됐어 안돼 렌장머님 다시한번 그래서 날라가 날라가 이위이 렌장머님 다시한번 아니 준비 가운데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 딱 가운데 정중앙 바이바이 나도 날라가야 되는데 렌장머님이 쑤시고 꾹 누른 상태에서 자리잡고 아 잠깐만 다 잘못 눌렀어 도카스님 이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서 이제 저기 보이시죠 서비터 하나 풍요의 감시자 아 네 예 저쪽에 저기로 가야되요 저기로 네 공굴리 어 이건 위로 가야되서 이건 이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음 진짜 왼쪽으로 둘러야지 이쪽 방향이 왼쪽으로 가져가지고 이쪽 이쪽 저기 네 준비하시고 요래기 기고 탈준비 아 파이트 아까처럼 수정 채워야 합니다 오케이 요 건물 안에 수정이 있어요 아 디버프가 있으면 어디 크리스탈이 어디 베라 빼라 했는데 탑승님 여기 안에 아 아! 이 방향에 맞는 것 같아 손걸리기 방향은 맡아놨거든요? 아이고 어? 쏘면 안 돼? 갑자기 죽었어 디버프 디버프 해서 이제 죽은 서비터를 날릴 거예요 저 큰 저기 맞히는 거예요 저런 걸 터뜨릴 거예요 저기 오케이 윙 윙 이렇게 또 때릴 거예요 하나씩 4번 4번인가? 정도 하면 됩니다 지금 아마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닌가? 그쪽으로? 서비터 저쪽이 있네요 네 아마 아 먼저 이쪽으로? 저쪽 먼저 가 저쪽 간 다음에 넘어가죠 왼쪽으로 갈퍼죠? 네 왼쪽으로 아 이거 왼쪽으로 돌려 네 준비하시고 네 아 얘는 계속 아 아 아 던지 당했어 맞춰주세요 이쪽인가요? 왼쪽 왼쪽? 이쪽 맞나? 네 맞아요 저 아래에 서비터 있어요 저 저 아래에 아 아 리모트 했어요 저 아래에면 그냥 내려가서 가게거든요 저 아래에면 그냥 내려가서 가게거든요 네 여기 그냥 내려가서 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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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에 있는 쪽에 수정 있어요. 아 네. 내려. 음. 태폭 어디 깨라. 흥 흠 안 되고 크자 1-2-2-3 아.. 아.. 잘 가 잘 가 잘 가 그리고 어디있지? 아마 2번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닌가? 하나 둘 아.. 오 웹스 어디? 어.. 어.. 그리고 비버프 때문에? 응 하고 서비터 하고 어디있냐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간거지 아니에요? 여기로? 서비터가 있나요? 그쪽으로 서비터를 찾아야됩니다 아 그럼 거기? 거긴가? 서비터 위에 있어 위에 바로 바로 오른쪽 오른쪽 저 오른쪽 위죠 네 오른쪽 위죠 아 바로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저 송파이너 좁아가지고 다 안내려겠어요 크리스탈이 어디있을까? 아 여기니? 나이스 크리스탈이 어디있을까? 아 여기니? 나이스 나이스 어머노 어머노 대포가 아 있다 이쪽으로 저 앉아 저은 맞아요 어디가니 안돼 호기 안녕 이거 쇳동구리 같아 쇳동구리 안동 쇳동구리 나이스 어 라스트 오른쪽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아 쇳동구리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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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타고 날라 나 으 으 이거 타고 날라가 저희 오른쪽으로 날라가 날라가서 내려가야 될거 네 아 흐흥 가고 잠깐 내려가기 전에 네? 아 있어요? 이쪽? 네 업적 있어요 헐 이거 모르면 같이 하시는 거잖아 대박 어디가 돼 어디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가고 요 안쪽으로 아 대박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뭐지 헌터라서 가능한 점프인가 어떻게 되게 점프에 가세요 나이스 자 라스트 살아갑시다 어 근데 그냥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 아니 여기 어..잠..잠 뭔데 자야 되긴 어 오케이 내려왔어요 네 네 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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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까붓다. 방향이 맞춰져 있나. 음. 딥버프 받아도 수정에 있으면 돼요. 어디 기기가 있어?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어 이제 됐다 닫겠다 닫겠다 네 끝났어요 이제 저희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으로 가 이거 타고 들어가는 모습 네 중앙으로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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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으로 중앙으로 가야 돼 중앙으로 가야 돼요 appearing 어 왜 안 돼 복사!! 고작하고 올라가면 안돼요 전ativo viktig 아! 보상! 나 보상 안 먹고 그냥 갔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돼? 누가 공격하고 있어? 아, 얘는 보상이 어디야? 그러게요, 저 어디까지 할까요? 하고 올라가면 안 돼요, 아직 네네, 어땠구나 던전 세트 멋있네 던전 방어구 세트 다시 베라 있는 쪽으로 내려오세요 베라 어디 계십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긴드리네, 저는 위에 있습니다 없죠? 없죠 아하 와, 진짜 됐다, 또 됐다 하고, 마지막은 라스트 룸에 있습니다 아, 보스방이야? 네 멘카 멘카 저 점수 잘해야다고 하려고 해요 오! 화이팅! 소각 대포 백득 아 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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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까랑 똑같아요 그 로켓 반달? 응 걔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줍고 저 중앙 위쪽에 보이는 저 보이죠? 그 로켓 발사해서 하는 기믹 멘카 멘카 에이 저거 아 거기 예, 봤어요 네, 봤어요 왼쪽 오른쪽에도 하나씩 있어요 에, 그거를 쏘 맞추면 요게 움직입니다 요거 요게 예 요게 움직여서 아까 그 앵그램을 떨구 거예요 오케이 엥그램이 우스우오스 이게 세 방향에서 요쪽, 요쪽, 요쪽에서 떨어질 건데 각자 10개씩 30개를 먹으면 중앙에서 한번 충전하고 다시 분리돼서 한번 더 그걸 반복해서 60개 정도를 하면 아마 보스 딜페일 거예요. 아, 60개. 겁나 많이 먹네. 잠깐만요. 여기 먹어야 돼, 그거 어쩔 일. 응? 아까 뭐 있다고. 없죠? 네. 업적은 보스 물리치면 나와요. 아. 할까요? 응. 웨이. 이빨. 지금 앉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인자. 아직 못 봤어. 아, 여기네. 주문했는데. 여기 있었다. Anything to check. 밥 먹을 정리해 준 게 좋아요. 이거 하나 이미. 나는 큰일에 있는 거. 우선 밑. 가운데에서 봤는데 근데 아무 효과가 없는거 없어요? 여기 버스 벨패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거 충전을 해야지 벨패 걸려서 그럼 업 잡기 에포가 죽은 게 있네? 에포 죽은 사람 어디에서 떨어져요? 거기암 못했어요 위치 잡는데 거기 그대로 있으면 돼요 다른 버스 가진 것도 있어요 그 아브라크 아브라크의 깜빵상 그리스백스 이거 잘못했다 저 그 뭐야 조준 잘못했어요 아 오케이 어어 죽겠네 땡스 어? 어 여기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응 에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에 들어가면 타이 우리 수호자 왜 이렇게 약해? 수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수호자 10개 모은 다음에 수정 너 어디 나와요? 네 다시 해야 돼요 나 이거 위치를 모르겠어 대충 어디 계십니까 위치..깡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대박 가운데 컨테인 왜? 깜짝이야 잡을 때만 여기 있다 메세스 파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가봐라 무슨 가운드 했냐 모질란가 보다 하나 나오면 될걸 근데 어디야 한 번만 더 오 어디야? 아 여기 샘 핵그래프 떨어졌다 어 주세요 다섯 개 여기 어 아직 아 여기도 많아 여기 여기 죽었을 때 이미 이미? 오 데리러 하이 어쿠구기 데미지 많이 없네 면역이예요 다시 세 번만 볼 텐데 오 진 어렵네 아이씨 세 번만 어디로 갔어 안 갔네 아 저 죽겠어 저 부켓을 안 돼 부켓을 가지긴 가졌는데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거 뭐지? 저 파랗게 빛나는? 파랗게 빛나는 게 구멍이 파랗게 되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앙에 니가 치고님 해보세요 아 이거 이거 아 집어 줘 돌아올까요? 길 모자라서 올라가다 올라가다 말았어요 돌았음 올라가다 말았는데 아 네 생각 일 에서 안 올라갔어? 에이 안올라갔네 아 세군데 마지막꺼야 아 이거 하나밖에 없었구나 음 여긴 하나고 위치가 막 올라가는데 있구나 거기 하면 여기 올라가 아무것이나.. 어우 깜짝이야 여기다 안그레 아우 반인드렌네 어이구 아파 나 10개 나 오지마 오지마 10개야 나 10개 10개 어 스틸? 아직 아 너너너넛 아직은 가운데.. 가운데 애를 죽여서? 응 어 저기다 오오 앰너너넛 오오 앰너너넛 으어양 주킬 아 아 아 아 나이스 오오 저 다섯 개 있어요? 물에 한 개도 열 개? 네, 도와주시고 그만해라 1패 오케이 힝트 잘했네 수박 때려 아 미니버스 아, 면허 땡클, 땡클 조심하시고 가자 쟤인게 더 있어? 어우, 거기 죽었네 하늘에서 땡클 있어요 저 꾸지 살리려고 안 해도 돼요 아, 나이스 얘 말하신 거구나 아, 죽어 왔어요 아, 쟤, 넌, 넌, 좀 트라이 아, 쟤그만 녀석이 피가 많구만 얘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왜, 어디 엥그름 사라졌어요 오우 엔그램 하나는 나이스 여전히 면역이네요 모잘라가지고 이제 엔그램 나와요 네 여전히 면역이네 어디? 거기! 오우 많이 갈거야 질거야 발목 부러졌다 안 돼 저어 씹을 게 있어요 오케이 기다려 아니 너 아니 너 비쉬 없다 그래 나왔고요 네 거의 못살는데 어 엔그램 아 엔그램 나구나 안돼 아이고 이거 엔그램 나오지도 무거 엔그램 몇 개 버렸어 제가 20개는 없어요 네 오우 저 죽었어요 오케이 옆 공격 살리면 바로 엔그램 뚫을게요 틀렸어요 엔그램 뚫을게요 오우 네 오케이 별게 바로 오우 오우 엔그램 게임 5개 네, 5개 네, 게임 보스 1개 보스가 어디야? 아, 고맙다 무조건 3탄야 퀘스트 아이템만 그래서 여기에 업적하라 됐나요 업적 완료 던진 방어군 멋있어 던진 방어군 멋있어